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빼미 TV는 오늘 경남 산청 지리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리산에서도 제일 오지마을인 오봉마을이고 해발이 600꽂이나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여기 마을에 한 10여 채 정도 집도 있고 산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저 아래쪽 마을도 보이지가 않고 뭐 사방으로 첩첩 산중입니다 여기도 지금 전원주택처럼 부지를 이렇게 닦아놨는데 맨 위쪽에 이 한 집 있고 맨 아래쪽에 또 한 집 있고 이렇게 부지로 비어있고 여기서 보면은 천황봉까지 보이는 멋진 마을입니다 오봉마을에 들어오다가 여기 계곡에 또 반해가지고 잠시 계곡 구경을 했습니다 물이 참 맑죠 비 온지도 오래됐는데 꼴이 깊어가지고 아직도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계곡에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도 한 두세 가족 보이던데 여기는 뭐 이름난 데가 아니라 가지고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그런 계곡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여기 오지마을인 오봉마을까지는 6키로 거리입니다 차로 지금 한참 비탈길을 올라왔는데 중간에 올라오다 보니까 마을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것 같은 그런 멋진 계곡인데 여기는 여름휴가 때 놀러와도 그렇게 사람이 붐비지가 않아서 한적하니 좋습니다 여기 자연인이 살던 집 같은데 지금 폐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까이 와야 이게 보이지 멀리서는 이 집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게 숲을 잃어가지고 집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주인장이 도시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시청률 2위 남자들의 로망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이거는 한마디로 연출된 쇼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죠 PD가 자연인하고 섭외를 하죠 그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또 요리 같은 거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방송에서 어떤 질문을 할 거다 이런 걸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제 거의 뭐 드라마처럼 각본에 짜여진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산골이라도 요새 임도 같은 거는 다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포장도 다 돼 있고 그런 좋은 길 놔두고 거기 방송 진행하면서 막 산길 계곡길 막 이런데 험난한 길을 막 찾아다니면서 자연인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한마디로 쉬워줘 좋은 길로 가면 되는데 길 놔두고 막 엄한 산을 헤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연인들이 실제 여기 산골짜기에서 한 뭐 1년 내내 계속 살지는 않습니다 도시 생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또 과장해서 여기서 계속 사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주로 자연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암이 걸렸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휴양차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이제 대인기피증 이런게 해 가지고 이제 속세에서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와서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누구한테 보정을 잘못했거나 사기를 당해 가지고 탈탈 다 털어먹고 이제 속세가 싫어서 산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저수지에서 장어 낚시를 하는데 낮에 장어를 막 낚시로 해서 잡아요 저도 낚시를 장어 낚시 해 봤지만은 민물 장어는 야행성입니다 밤이 돼야 낚시가 가능한데 낮에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민물 장어 사 와 가지고 바늘을 깨서 던져 놓고 잡았다고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산속에 집 짓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복마을 입구에 지금 이렇게 계곡 건너 다리를 놓고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또 부부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원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 잘 해 놓고 장독대도 있고 지금 보니까 두 분이서 뭐 정원 관리를 하고 일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여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평당 실거래가를 보니까 28만원 이더라구요 근데 저 위쪽에 있는 산비탈 쪽에는 평당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산 그 정도고 여기는 뭐 그렇게 땅이 비싸다고 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비탈이라 가지고 집 짓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집 앞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참 풍광 하나는 멋집니다 끝내줍니다 아무리 또 풍광이 좋아도 여기 계속 또 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런 혼자 조용하게 사는 그 취향이 맞으신 분들은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딴 오지에 이렇게 전원생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시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지리산은 산세가 부드러워 가지고 어머니 품속 같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반면에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암능바위로 이루어져서 골산이죠 아버지 같은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리산을 한 대여섯 번 올랐습니다 천황봉 겨울에 올라가면 상고대가 팍 앉아 가지고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 풍광 중에서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쪽 마을 뒤쪽에 보면은 지리산 천황봉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천황봉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마을이 지금 여기 오봉마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공기 중에 습기도 많이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도 파랗게 이렇게 맑게 보이고 주위 저 몇 십키로까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유독 아재들만 자연인 방송 열심히 보고 있죠 본방사수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여자들은 잘 안 봅니다 여자들은 뭐 드라마 이런거 보죠 자연인은 연출자가 기획한 하나의 반허구 드라마입니다 생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그런 허구에 빠져 가지고 이게 자연인 하는게 남자의 로망이다 이렇게 세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